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요구사항 확인 파트 설명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 두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UML, UML에 대해서 중요한 다이어그램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UML은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강을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 모델 확인하기 파트, 분석 모델 검증, 분석 모델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ML은 객체지향 모델링 언어가 되는 겁니다. 객체지향 개발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링 언어가 되고요.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구조적 다이어그램,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UML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버전마다 다이어그램의 종류라든지 분류라든지 기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라든지 혹시 전공서적이 있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가장 최근의 버전을 기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유스케이스, 활동 다이어그램, 상태, 시퀀스, 통신, 이런 다이어그램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코드하고 서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바라든지 개발 언어가 있죠. 각각의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코드화를 시키는 부분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로 표시한 이런 다이어그램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요. UML에서 시스템에 제공되는 고유 기능 단위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할 때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서 이제 기능, 기능과 관련된 것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능 단위로 표현을 하고요. 액터, 행위자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액터가 되는 것이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되고 사용자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일단 화사표 기호를 잘 보세요. 자, 기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계를 표현하는 기호인데 표기법은 버전마다 다릅니다. 버전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이 일반화 기호가 되는 겁니다. 일반화 기호는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 그러니까 상속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상속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이게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것을 일반화 관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사용자는 회원 가입 기능, 로그인 기능, 주소 기능, 포인트 결제 기능, 주문 결제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들은 주문이라는 시스템 내에 있습니다. 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지금 표현을 했는 거예요. 자, 주문이라는 시스템 내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유스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액터, 자, 이것은 액터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실선인 경우에는 연관 관계가 되는 거고요.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관계가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정도고요.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직접 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방향성을 주는 거죠. 화살표로. 사용자가 회원 가입 기능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회원 가입 기능을 이용을 하는데 자, 점선으로 해서 주소 입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관계는 참조 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조, 그러니까 의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원 가입은 주소 입력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주소 입력을 한 후에 회원 가입을 한다라는 어떤 요구상 분석을 했다라면은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하고 주소 입력하고 참조 관계에 있는 거죠. 회원 가입을 하려면은 주소 입력 기능을 참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의존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인클루드 관계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익스텐드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인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라는 조건을 처리할 때 익스텐드는 선택적일 때 회원 가입은 주소 입력을 반드시 해야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인클루드 이런 식으로 이때 이 화살표를 길러멧이라고 합니다. 길러멧. 기업 화살 관로라고 하는데요. 자, 이 기호를 이용해서 관계를 좀 더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은 주소 입력을 해야만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관계를 표현했고요. 자, 주문 결제는 로그인을 해야만 그러니까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만 주문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업무 분석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인클루드가 되겠죠. 그리고 주문 결제를 할 때 자, 주문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카드 결제 할 수도 있고 계좌 이체도 할 수 있고 포인트 결제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포인트 결제 기능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자, 화살표 방향은 반대입니다. 연결을 했는데 이 스탠드라고 되어 있죠. 이 스탠드는 주문 결제 기능을 수행할 때 포인트 결제 기능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포인트 결제 기능을 사용할 때 그때 이 스탠드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적인 경우에 자,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유스케이스, 기능, 액터, 관계, 시스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유스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라면 로그인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설명이 추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유스케이스 명세서가 되는 겁니다. 유스케이스 안에서의 액터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글로 자세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스케이스 명이 로그인이다. 자, 로그인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액터는 사용자, 회원, 비회원, 관리자가 되고 자, 개요는 이렇게 되고 사전 조건, 자,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조건은 어떻게 된다. 사후 조건은 어떻게 된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되고 자, 이렇게 정상적인 흐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럴 경우에 대안이 되는 흐름은 이런 방법이 있고 자, 예외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자세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도 같이 명세화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유스케이스 명세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정상 흐름이라든지 대안 흐름이라든지 예외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했을 때 어떤 흐름을 표현한 것이죠. 자, 이런 처리 흐름에 따라서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은 활동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활동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 이런 처리 흐름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기능 모델링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자, 기능 중심으로 모델링한 것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흐름을 표현할 때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능 자체를 표현할 때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고 기능의 어떤 흐름, 자, 그 처리 흐름을 표현할 때는 액티비티, 활동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활동 다이어그램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활동 다이어그램은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수행하는 기능을, 자, 기능을 처리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문 절차를 고객, 지불 담당자, 주문 담당자, 자, 각각에 해당하는 액션들로 그룹화를 해서 이제 표현한 예시가 되는데요. 주문 담당자가, 자, 시작이 되고 이게 시작 노드가 되고 이건 종료 노드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이 되면은 주문 접수를 하고 자, 주문 접수가 주문 거부가 될 수도 있고 주문이 승인될 수도 있어요. 자, 승인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부가 되면은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주문이 완료되면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표현한 것을 활동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액션이라는 것은 이 각각에 대해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구성 요소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액티비티는 금방 말씀드렸던 액션이 있죠. 자, 액션을 모아둔 것을 액티비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작업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련의 액션들로 구성된 작업 프로세스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액티비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하기라면은 밥하기가 액티비티라면은 밥하기의 세부적인 절차가 있겠죠. 기능들이 있겠죠. 쌀을 넣고 물을 붓고 자, 이런 것들은 액션이 되는 거예요. 액션을 모아서 액티비티가 되는 겁니다. 자, 액션은 액티비티의 구성 단위로 분할될 수 없는 단일 작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작 노드, 종료 노드가 있습니다. 자, 액션이나 액티비티의 시작과 종료를 뜻하는 거고요. 조건 노드는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자, 마름모 모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조건 노드가 되고 병합 노드는 병행 처리를 표현하기 위해 포크와 조인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병행 노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화살표가 하나 들어갔는데 이렇게 분기가 됐죠. 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합쳐졌죠. 그래서 흐름을 분리하게 되면 나뉘게 되면 포크라고 하고요. 합쳐지게 되면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 굵은 막대로 표현을 합니다. 제어 흐름은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스윙 레인이라는 것은 수영장의 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영장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이 있죠. 자, 이 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해서 주문 담당자라든지 지불 담당자, 고객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주체를 구분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모델링 두 가지는 기능 모델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액티비티, 활동 다이어그램은 기능 모델링 도구가 되는 거고요.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기능 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유스케이스 명세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능 모델 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정적 모델링 자, 정적 모델링은 구조적 다이어그램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 동적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 구조적 다이어그램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능 모델링하고 정적 모델링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능 모델링은 사용자 관점의 요구 기능을 설명한 겁니다. 유스케이스라든지 액티비티는 사용자 관점이에요. 정적 모델링은 요구 기능 구현을 위한 개발자 관점이에요. 개발자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표현하는 단위가 클래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체 지향의 클래스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적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기능 모델링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정적 모델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의 개념은 객체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각 객체들의 속성과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은 메서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속성과 오퍼레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중성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클래스가 있고 주문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고객 클래스가 주문을 하는데 고객 한 명이 자 여기 보시면은 0.0 해서 별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0을 의미하는 것은 고객 한 명이 주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문을 한다면 한 개 이상의 주문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0을 포함한 무한계 인스턴스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가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0.1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0.1 이면은 고객이 주문을 하지 않거나 주문을 한다면 한 개만 주문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고요. 만일 1 이면은 자 1대 1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은 주문을 무조건 한 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1.점점 자 별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고객은 주문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은 반드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문을 하는데 한 개를 할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중성에 대해서 표기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은 이제 클래스 이름, 클래스 명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속성 그리고 여기서는 오퍼레이션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속성과 오퍼레이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접근 제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때의 자바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바코드라든지 C, 파이썬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세히 문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유저라는 클래스가 되고 그때의 속성 그리고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이 되는데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자 플러스가 뜻하는 것은 퍼블릭을 뜻하는 겁니다. 퍼블릭 퍼블릭도 있고 프로텍티도 있고 프라이빗 패키지도 있어요. 자 그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기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퍼블릭은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요. 모든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ge라는 이제 속성을 정의를 하는데 인트로 정의했죠. 정수형의 속성명을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 age라는 것은 a라는 클래스 혹은 b라는 클래스 다른 클래스에서 제한 없이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 공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퍼블릭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 프로텍티드는 샵으로 표현을 합니다. 샵은 자신을 포함한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도 참조가 가능합니다. 자 상속받은 클래스도 참조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상속관계가 없는 클래스에서는 차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기호는 프라이빗을 뜻하는 겁니다. 퍼블릭의 반대가 되겠죠. 자 퍼블릭은 공용 자 오픈한 것을 뜻하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사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포함한 클래스에서만 참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동일 패키지 내부에 있는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자 패키지 묶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있다라면 자 하나의 패키지 내에서만 서로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간의 관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계 중요합니다. 각각의 관계의 정의 아셔야 되고요. 기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를 코드로 변환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문법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각각의 관계별로 해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클래스가 있고 우유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요. 자바코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퍼블릭 클래스 사람 사람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사람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private, 우유, 더 우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private은 접근 제한자를 의미하는 거고 자 일단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유가 뜻하는 것은 우유 클래스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유 클래스를 더 우유라고 객체 변수로 선언한 겁니다. 자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수 선언할 때 변수의 성질을 먼저 나타내죠. 자 정수형이다.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a라는 변수는 정수형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트가 뜻하는 것이 a라는 변수의 성질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인트 대신에 클래스가 들어간 거예요. 클래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객체 변수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체화 시켜서 객체화 시켜서 이 클래스의 속성이라든지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객체 변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란 클래스가 우유 클래스를 객체 변수로 선언을 해서 관계를 이제 가진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고요. 우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을 클래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사람 클래스에서는 우유 클래스에 있는 속성이나 메서드를 자 이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더 우유 해서 점 뒤에 속성 혹은 메서드를 입력을 해서 우유 클래스에 있는 속성과 메서드를 사람 클래스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직접 연관은요.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이 우유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유 클래스를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되고요. 자 우유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사람은 우유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집합관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합관계에서 전체가 되는 자동차 그리고 부분이 되는 바퀴가 있는데 자 자동차는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부분에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바퀴는 다른 자동차의 바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집합관계하고 조금 뒤에 말씀드린 포함관계하고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집합관계는 자 이때 이 바퀴가 자동차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에 또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계를 집합관계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바코드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클래스에 자동차 클래스에 바퀴 클래스에 대한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요.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라는 메서드가 됩니다. 자동차의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데 바퀴에 대한 더 바퀴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합관계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 B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B라는 클래스를 내부를 어떤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매개 변수 값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이용하겠다. B 클래스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듈 간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집합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점 더 바퀴라고 되어 있는데 더 바퀴는 이제 객체 변수가 되고요. 자 객체 변수가 이제 어떤 객체 변수를 뜻하냐면 디스가 붙었기 때문에 자동차 클래스를 뜻하는 거예요. 자동차 클래스에 있는 객체 변수 더 바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더 바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전달받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이 있겠죠. 자 그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 클래스에 있는 더 바퀴 전달받은 매개 변수 값을 자동차 클래스에 있는 더 바퀴의 객체에다가 대입을 해라 할당을 해라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더 바퀴를 자동차 클래스의 더 바퀴에 할당하는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클래스가 부분 클래스를 U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그냥 전달받는 겁니다.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체 클래스는 이제 자동차가 되고요. 부분 클래스는 바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클래스 입장에서 부분 클래스의 어떤 값을 전달받는데 U라는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U를 이용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할당이 돼요.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할당되면서 새롭게 객체를 만들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값만 그냥 전달받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U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U라는 이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 변수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것은 포함관계가 되는 겁니다. 손하고 손가락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은 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손가락은 다른 손에 이제 손가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있는 손가락은 여러분들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포함관계를 만들 때 뉴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해당 클래스 내에서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 건데요.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손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제 손가락 클래스가 있습니다. 손 클래스에서 손가락 클래스를 객체 변수로 이제 선언을 했어요. 객체 변수로 선언을 하고 손이라는 메서드 내에 유라는 이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더 손가락이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객체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실제 메모리 이제 할당이 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부분 클래스, 여기선 부분 클래스가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자, 부분 클래스가 전체 클래스에 포함이 되면서 전체 클래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분 클래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손이, 전체 클래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체 클래스 내에 손가락이 이제 포함되면서 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모듈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응집도는 높게, 결합도는 낮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매개 변수가 아니라 자, 이런 포함관계는요.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 두 모듈 간의 결합도가 높고 응집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설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클래스의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존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학금 클래스가 있습니다. 학생 클래스에는 학점 속성이 있고요. 학점 속성이 있고 자학금 주기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학금 주기라는 메서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학금 클래스에는 자학금 계산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관계는요. 학생의 학점이 높으면 자학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라면 학점을 가지고 자학금을 주는데 학점이 높으면 자학금을 주고 학점이 낮으면 자학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점을 이용해서 자학금을 계산해서 자학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가 가진 메서드 그러니까 자학금 주기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려면 자학금 클래스를 참조를 해야만 참조를 해야만 자학금 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학생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자학금 주기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데 자학금 클래스를 객체변수로 해서 더 자학금이라고 변수를 선언했죠. 변수를 선언했고요. 그런데 이 변수를 선언한 시점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위치가 어딥니까? 메서드죠.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객체변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학금 계산하기를 학점 속성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존관계하고 연관관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연관관계는요. 자, 직접 연관관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실선이고요. 자, 이건 점선이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선의 의미는 뭐냐면 메서드에서 객체변수를 선언한 것이 아니고 클래스 내에서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관관계 연관관계라는 것은 메서드를 실행할 때 일시적으로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조관계가 있을 때 그때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것처럼 메서드를 실행할 때 자, 메서드를 실행할 때 그때만 이 장학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한다 참조한다고 했을 때는 의존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관계하고 의존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참조 유지 여부예요. 참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메서드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내에서 참조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연관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의존관계에서는 메서드 내부에 메서드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바로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바로 소멸시켜 버리면 이제 의존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일반화 관계는 간단합니다. 자, 이게 상위 클래스가 되고 자, 이것을 하위 클래스라고 봤을 때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성질을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자가용 버스 택시가 있다고 봤을 때 자동차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이 자동차 클래스를 물려받는 거죠. 이 스탠즈에서 자동차를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자가용 클래스를 만들고 버스 클래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택시 클래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즈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속을 받을 때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체화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음료라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 클래스 물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음료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메서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체화는 의존관계 조금 전 설명드렸던 의존관계하고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화 관계를 같이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인플리먼츠라고 또 나와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제 물려받을 때 자,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고 인클래스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실체화 관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관계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기능 모델링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이 제공할 기능 자, 기능을 표현한 것은 기능 모델링이다. 자, 정적 모델링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 내부의 구성요소를 표현을 한 거고요. 동적 모델링은 시스템 내부 구성요소 자, 이런 클래스와 같은 이런 구성요소가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 자,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동적 모델링 다이어그램이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액터, 객체, 메시지 등의 요소들을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수학생이 강의와 교재 주문 과정에서 자, 수학생이 강의라든 교재를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과정에서 강의 시스템이라든지 교재 재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지 표현한 겁니다. 자, 수학신청 혹은 교재 신청이 될 거고요. 자, 수학생 액터가 있고요. 액터 그 다음, 로그인 화면 강의 목록 교재 목록 이런 것들은 객체입니다.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 액터 해서 강의 시스템 액터 해서 교재 재고 시스템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하나의 액터가 되는 거예요. 강의 시스템 교재 재고 시스템 그리고 메시지 자, 로그인 그리고 회원 정보 확인 뭐 이런 메시지들 있죠. 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말씀을 드릴게요. 액터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외부 요소 뭐 수학생 강의 시스템 교재 재고 시스템 해당이 되고 객체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주체 로그인 화면 강의 목록 교재 목록이 되는데 자, 이게 객체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표기법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콜론 기준에서 콜론 기준에서 뒤에 나오는 것이 클래스 앞에 있는 것이 객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객체명 콜론 클래스명 자, 이게 객체가 되고 그리고 메시지 메시지는 객체가 상호작용을 위해 주고받는 메시지가 되고 메시지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동기 자, 동기는요.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를 보낸 후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 기다리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메시지를 보냈죠. 보내고 난 뒤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응답은요. 동기 메시지 자, 동기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비동기 비동기가 화살표 모양이 좀 다르죠. 자, 비동기는 메시지를 보낸 후 반환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로그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성은 메시지를 받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회원 정보를 이제 변경을 하면 회원 정보 수정이라는 객체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생명선은 객체가 메모리에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이겁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게 생명선이 되는 거고요. 자,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소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가 소멸되는 것을 X로 X표시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X표시가 이제 표시가 된 그 기간까지 이제 존재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활성 상자 활성 상자는 객체의 라이프 라인 생명선 위에 그려지는 박스를 의미하고 자, 이 박스 위에서 객체의 호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뜻하는 겁니다. 이거 이런 것들 호출이 이루어지는 위치가 되겠죠. 프레임 프레임은 다이어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이점이 뭐냐면 자,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링크까지 표현을 합니다. 링크 자, 메시지 이 화살표뿐만 아니라 링크까지 있어요. 링크 순서를 강조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에서 네트워크 관계 자, 링크로 해서 객체를 이렇게 연결한 구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표현을 하고 연관성 표현을 강조하는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UML의 예전 버전 1.0때 버전에서 협력 다이어그램이 이름이 최신 UML 버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성요소는 액터 객체 메시지 이건 시퀀스 다이어그램하고 동일하고 링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태 다이어그램 말씀을 드릴게요. 객체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의한 객체들의 상태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세탁기 작동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되고 종료가 되겠죠. 시작하면 세탁을 준비하는 상태가 될 거고요. 세탁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세탁기의 세탁 버튼을 누르면 세탁 중이라고 상태가 바뀌겠죠. 여기서 건조 버튼 누르게 되면 건조 중 상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정지 버튼 누르게 되면 정지 상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시작 상태와 종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구성요소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상태는 객체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벤트는 상태 변화를 주는 현상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되고 상태의 전환은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프레임 프레임은 상태 다이어그램의 범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분석 모델 확인 파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모델 확인해서 분석 모델 검증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전 단계까지 UML을 이용을 해서 기능 모델링 정적 모델링 동적 모델링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모델링 했죠. 모델링 해서 만든 모델들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구사항을 분석했던 모델들 있잖아요. 그 모델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스케이스 모델 검증 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와 수준 및 적정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 대상은 액터 액터가 제대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유스케이스 유스케이스 명세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분석 클래스가 무엇인지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석 모델에서 클래스 있잖아요. 클래스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점검 대상이 클래스가 도출이 되어 있는지 클래스 명과 속성 클래스 간의 관계 이런 개념 수준으로 분석 클래스를 검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 클래스 검증은 좀 더 상세하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스테레오 타입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경계 제어 클래스를 도출을 했는지 관계 상세화 정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스케이스가 제대로 구현화 되어 있는지 실현에 필요한 분석 클래스가 도출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유스케이스별로 도출된 분석 클래스들이 역할 기준으로 경계 엔티티 제어 클래스가 도출되어 스테레오 타입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뒤에 설명 드릴 거예요. 경계와 제어 클래스의 도출 여부 및 상세화 정도 확인 클래스 간의 관계 클래스 정보의 상세화 정도를 확인한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테레오 타입 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유스케이스를 간단하게 타원 모양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기능을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분석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세분한을 채킬 수가 있습니다. 종류가 경계 엔티티 제어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스테레오 타입 혹은 아이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은 경계를 바운드리 그리고 엔티티는 엔티티 제어는 컨트롤로 표현을 하고요. 아이콘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경계의 의미가 뭐냐면 시스템과 외부 액터와의 상호작용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회원이 로그인을 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화면 자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화면 클래스는 이중에서 경계 클래스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엔티티 자 엔티티는 시스템이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원 비회원 권한 이런 것들이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자 제어는요.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의 로직 제어를 담당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을 제어하는 클래스 자 권한을 부여하는 클래스 자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스테레오 타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분석 모델 검증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모델까지 요구사항 추적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요구사항 추적표라는 것이 뭐냐면은 요구사항에 대한 아이디 이름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죠. 유스 케이스 모델을 검증하고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를 검증하고 분석 클래스를 검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각각의 검증 단계에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유스 케이스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 자 분석 클래스에 대해서 그때의 아이디 이름 관련 액터가 무엇인지 명세서 명 그리고 검토 의견 그리고 개념 수준의 분석 클래스에서 클래스 명 검토 의견 자 분석 클래스에서 클래스 명 유형 검토 의견 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 추적표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작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고 검토 의견 컬럼을 추가하는 과정을 첫 번째 수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작성된 요구사항 추적표에 검토 의견을 작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유스 케이스 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자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요구사항 아이디는 이겁니다. 자 이름은 이거고요. 유스 케이스 아이디 유스 케이스 이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관련 액터 명세서명 검토 의견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지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가지고 정지하는 그런 과정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분석 모델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 모델을 만들었는데 자 이 모델의 시스템 쪽으로 타당하냐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유스 케이스 모델의 개별 유스 케이스에 대한 분석 모델을 작성한 이후 해당 분석 모델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상호 운영성 시장 성숙도 기술적 위험 분석 측면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검토 분야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분석 모델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하기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분석 모델까지의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합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타당성 검토 의견 타당성 검토 의견이에요. 시스템화 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한 그 검토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작성된 요구사항 추적표에 타당성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그리고 검증합니다. 작성하고 검증하고 마지막에는 확인하고 배포하고 공유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